그 다음 주에 차 바꿨더만? 싸우는 상품이... 이렇게 있잖아 그 다음 주에 차 바꿨더만? 집차? 그 차 저 3개가 빠져요 누가? 새 거야? 얼마인데? 3,000... 3,000m 가까이서... 아니, 그런 거면 바꿀까? 뭐야? 집차잖아, 집차 안 차가 있나 봐? 아, 새는 잡을 먹으면 더 맛있는데... 응, 더 맛있어... 응, 더 맛있어...